. 오빠 다리 괜찮아? 아 미안해요. 하필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승희야 어쩔 수 없이 잠깐 쉬었다 가야 될 거 같아 뭐야 오빠? 혹시? 아! 다리야 다리가 너무 아파. 정말 어쩔 수 없이 조금만 쉬었다 가자. 아 근데 이 근처에 뭐 묵을만한 데가 있나? 아 인터넷 보니까 이 근처에 바로 있더라고 뭐? 아 인터넷에서 본 거 같아. 내가 기억이 조금 남아있어. 아 그래? 여기인가? 저기요! 저기요! 아무도 안 계시네. 아 깜짝이야! 태국! 오빠 이름을 어떡해? 인터넷으로 예약하셨죠? 둘이 온다고! 아 승희야 자주 오시네. 뭐야 오빠! 승희야 잠깐만. 잘 생각해봐. 야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어. 어떻게 나를 기억해. 단골은 다 기억하! 아! 다른 사람이구나! 아 안돼! 됐어 나 갈래. 아니 승희야. 어차피 지금 막 차도 끊겼고 어쩔 수 없이 오빠랑 여기 좀 이따 가야 될 거 같아. 주말이라 아직 차있다. 새벽 2시까지! 아하하하 아 자꾸 뭐가 안된다는 거야.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아 진짜? 저기 정류장까지 못 내려갈 거 같다는 얘기지.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쉬었다 가자. 됐다 됐다. 아하하하 오빠! 진짜 아파요. 오빠! 그럼 우리 첫 차 다닐 때 무조건 가는 거야? 아 당연하지. 첫 차가 몇 시에 있더라? 첫 차가? 아 오빠! 근데 여기 분위기 또 무섭지 않아? 어 인터넷도 안되고! 으아악! 와이파이! 비번! 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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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 뭐 이렇게 무섭게 알려줘요! 이 방 쓰면 된다. 어. 들어가자. 자. 왜 안나가세요? 뭐야?